좋아요, 구독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코스 S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인성정보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함께 코스 S 살펴보겠습니다. 코스 S는 어떤 전략 함께 좀 세우면 좋을까요? 코스 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생산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공정 장비 쪽하고 디스플레이 레이저 응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후공정 쪽으로 해서 HBM 관련돼서 장비가 공급이 되는 것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차전지 쪽으로 해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쪽 매출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EDO 등이 있고요. 국내, 해외 주요 고객사들 확보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관련돼서 HBM 장비가 공급이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세대 HBM 3E 수혜의 기대감이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쪽은 미니 마이크로 LED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쪽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코세스가 상당한 어떤 스테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원래는 코세스가 약간 모바일 관련된 장비를 많이 공급을 하는데 지금 애플이 어제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것도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관련돼서 코세스가 상당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제주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연초에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좀 보신다면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5월 27일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가를 보신다면 5월 27일부터는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오히려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보면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오히려 더 많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30만 주 이상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한 10% 정도 올라온 것인데 저는 이런 분위기라면 현재 딱 가격대가 지난 2월달 그러니까 1월달하고 1월달에 1월 말에 상승하고 2월달에 기간 조정을 주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행보를 하다가 약간 실망,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조정을 받은 자리인데 딱 그 18,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지난 1월 고점 22,000원까지는 단순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22,000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1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1만 6,000원은 어저께 시가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한 5거래일 정도 행보하고 나서 2차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1만 6,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1만 6,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약간 이 양봉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갭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일정 부분 매수가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세스 오늘의 승부주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고객사로 일단 반도체 투톱을 좀 두고 있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었고 제2의 제주 반도체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오늘 2만 2천원까지 열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성 정보 확인해 볼 거고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인성 정보 보통은 보안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종합 IT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오피스, 그래서 우리 보통 재택근무라는 거 그래서 사무실, 재택 다음에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 즉, 거기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하고 보안 관련주로 현재 지금까지는 계속 주목을 받아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했을 때는 AI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로도 역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꾸준히 주목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고객사의 IT 최적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증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원격실료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다가 IT 시스템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장비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실상 대장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성정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서 대략 한 10거래일 정도 해가지고서는 꽤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2470원 자리에서 지지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그래서 지지를 두 번 받은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틀 동안 해가지고 이 거래일 동안에 자, 보게 되면은 여기 이 적이 나온 상태에서 어제는 양봉이 상당히 크게 나온 이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위로 상당히 뛰어올라갈 수 있는 즉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3,500원 라인을 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지금 높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30원 여기에 대한 시초가 그 전후에서 거기서 들어가셨을 경우에 목표가라는 1차 목표가라는 4,300원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예전에 여기에서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나왔던 올해 1월, 2월이죠. 이 당시에 봤을 때 최고점은 5,800원까지 올라갔지만 저는 여기에서 2차로 간다 그러면 5,400원까지는 일단 열려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공격 포인트가 되겠다. 즉 매수점으로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인성정보 저도 의료 원격 진료 관련적으로 되게 관심주로 보다가 최근에 300억 규모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원격 테마 올라가는 상승에서 조금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좀 걱정은 되거든요. 아직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라. 그렇죠. 유상증자가 어떻게 보세요? 유상증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게 무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조금 약간의 걸릴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걸렸을 때는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3,700원, 800원 정도에서 올라갔다가 한 번 정도 조절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 300억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시총에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대략 한 15% 정도 되는 물량이니까 그러면 약간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단 여기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현재 그 이외에 인성 정보가 이런 원격 진료 이외에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된 부분 때문에도 지금 특히나 또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상승 추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